사르르 사르르 녹아드는 한우 한 점맛을 보며 짜라라짜짜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우의 고장 횡성에 와있는데요 무 무 여러분들 지금 이 소리 들으시나요? 아 지금 우렁찬 이 한우의 소리가 제 마음을 정말 힘차게 울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횡성을 소개하시기 전에 제가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고 오시겠어요? 아 더워 아 진짜 맨날 공부만 하기도 힘들고 어디 놀러갈 수 없을까? 우리 횡성으로 놀러가자 횡성? 쪼아 왜 안 붙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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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진짜 너무 더운데 어디 놀러갈 곳이라도 없나 할머니 횡성 놀러가요 뭐? 횡성 놀러가요 황성? 횡성 횡성? 횡성? 아우 좋지 아이고 아이고 좋아 방금 전에 학생 영상과 할머니 영상을 보셨죠? 정말 힘들 때는 바로 횡성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횡성에 와서 한움 먹고 물놀이도 할 겸 재미있게 많은 분들이 놀러 오셨으면 좋겠고요 인생의 즐거움을 이번에 횡성에서 한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리포터 이현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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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